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 이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 주택가격 전망지수 이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을 기준으로 쭉 봤을 때 지금 쭉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정말 과연 집이 오를까라는 이런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좀 기대가 좀 적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들이 발생하는 봄철부터는 집값이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소비자들이 응답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들어서 6월달 정도 되니까 108이라는 수치가 됐다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정도 가까운 수치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좀 밝아졌다 이런 전망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 성장도 이뤄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공급 물량들도 입주 물량들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장의 컨셉션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전망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이만큼 푹 꺼져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 개인적으로는 5월달 지나서 6월달 7월달 정도 되면 110선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110선이 넘어선다라면 주택시장에 약간의 과열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주택 공급을 하는데 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기도 한데 또 투자시장으로 봤을 때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대한 변경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보면 현행보다 개선 여러분들이 복잡하니까 이런 거를 떠나서 생략 생략됐다는 것은 이 빈 공간들이 단축이 되고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거다 기존에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수용을 하고 어떤 절차가 간소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계획변경을 통해 가지고 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비계획이 굉장히 좀 앞단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앞단에 있는 계획도 변경할 수 있고 또 시장에 좀 유연한 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안전진단, 재개발 재건축 이게 이제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겠네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합리화 방안 이런 것들은 초반에 윤석열 정부 초반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구조보다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시설 설비 노후도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재건축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안전진단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 그래서 신청하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신청하는 단지를 무조건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또는 내 집 마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신청하는 단지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많아지는 단지 안에서 옥석을 좀 가려라 안전진단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좋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진단이 낮아진 문턱 안에서 통과하는 단지들이 속속 기사나 보도 이런 거에 나올 텐데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재건축 단지를 선별을 하는 자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선별된 작업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을 좀 주시면 향후에 이런 투자 전략들 세우는 데 있어서 주요 단지들을 본인의 자산에 맞는 것들 도움을 좀 드리고 지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판정기준 개선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만큼 차지하고 있던 게 개선됐다는 게 재건축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렇게 이만큼이 좀 넓어진 거죠 넓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재건축할 수 있는 룸이 커졌다는 거는 재건축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지를 바라볼 게 아니라 사업성을 갖춘 단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부동산의 자산이 엄청 크잖아요 큰 자산을 재건축 시장에는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묻어둬야 되는데 그런 되지도 않는 곳에 자산이 묶여버린다는 거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 잘 선별을 하고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전부는 아니어도 괜찮은 단지들 소위 말하는 10개 단지 추천 여기만 보세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10개 단지 정도도 한번 추려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 2, 3위는 뺄 수도 있어요 한 10개 정도는 한번 추려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자료를 받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5개 단지가 있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단지 선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 물량들도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지금 베스트 5 단지가 있는데 재건축, 재건축이 2개 단지가 굉장히 높죠 강남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한 세대였던가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 3만 5천 대 1 정도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요 메이플자이도 442 대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이뤄진 경기군 유보라 강북권은 재개발이 많죠 124 대 1이 나왔고요 더샵 둔천 폴에도 93 대 1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비 사업 중에 하나는 리모델링 방식 아산 탕정이라는 지역도 407 대 1 정도 했었는데 아산 탕정 트라펠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에서도 또 따로 개별적으로 홍보도 좀 해드렸던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꽤 준수한 성적들을 이뤄났다 그 5개 단지 중에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투자로 본다라는 것은 재건축 단지, 재개발 단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엄청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미리 본인이 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라면 이 경쟁률보다도 일반 분양가가 사실 조합분양가보다 높잖아요 그 높은 분양가인데도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000대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진 집을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분양 가격으로 공사비를 전가하는 부분들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청약 시장도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재건축, 재개발 단지도 눈여겨보시는 게 당연한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4개구의 규제 지역 해제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서초, 강남, 성파 여기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용산, 여기만 분양가 상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보실 때는 소위 말하는 로또 단지가 나온다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 빼고는 일반 분양가들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청약을 노려보는 것은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외쪽으로 다음 시간들 비롯해서 향후에 이제 괜찮은 투자 지역들, 각광받는 곳들, 다양한 개발 호재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할 때만 해도 112곳이었는데 지금 4곳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4곳이 향후에는 풀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지역들이 로또를 노려볼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보시면서 청약만 나왔다면 무조건 그냥 도전을 하십시오 이거는 제 방송 볼 시간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도 개선된 부분들 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 폐지된 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넘기면서 이야기 또 드릴게요 향후에 그냥 뭐 제가 포스트라든지 블로그 또는 카페 이런 데다가 제가 자료들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좀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자료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멤버십 회원들에게 좀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획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무분별하게 정보가 또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방송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좀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 호가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진짜 뭐 저희 구독자들이나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막 가시는 경향들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뭐 구독자라든지 멤버십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매기한 뭐 개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됐다라는 거 뭐 이거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풍선에 찾아라 따뜻한 지각으로 어떻게 지속할지 그렇다면